안녕하세요 강성댕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한의 계단 엔플라이 무한의 계단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일단은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일단 시작해볼게요 저는 지금 세팅을 방향키로 해놔가지고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데 방향키 세팅은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어 죽었네요 방향키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방향키는 오른쪽 위에 보면 여러건 안보이실 텐데 지금 민매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오른쪽 위에 약간 키보드 모양이 있거든요 가상키라고 그걸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거에요 그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비즈니스맨으로 제가 촬영 전에 연습을 좀 해봤는데 그때 131일에 가가지고 또 치어리저를 얻어놨어요 아 이것도 죽었네요 이번엔 좀 천천히 가볼게요 광고 나오는 동안 제가 제가 지금 성진이와 함께 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친구랑 또 광인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와서 좀 많이 봐주시고요 또 제 동생 서연이가 놀이하는 서연이도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피전이 쓰여있었는데 코인 왜 안 겪을거에요 미션 받아볼게요 어 보상받기 상자에서 보관할 것인가 캐릭터 양봉사 양봉사는 제 저 없었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양봉사 양봉사 힘들어 보여요 양봉사가 확실히 계단을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비추천 입니다 아 버튼도 특수 버튼이네요 버튼이 어 아 그 꾸벌집 모양이에요 어 스 chairs 날 뻔했어요 어이 스크린이 날 뻔했어요 동작을 주다가 두 손가락으로 아 바로 앞에 배스코였네 왜 이렇게 부활이 안될까요 원래 이 자몽스토에는 부활이 없나요 이거 컴퓰리트 되있냐 양봉사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이고 이제 실수 아이고 아 백코인 선물로 가졌어요 또 광고 나오나요 아 광고 또 나오네요 광고 띄고 지금 코인 2.57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거 컴퓨터로는 별로 안해봐가지고 아 이게 전보다 실력이 좀 는거 같다 아 말하자마자 죽었어요 최고 기록을 넘어 봐야될텐데 아 최고 기록을 넘어야되는데 제가 컴퓨터는 아직 좀 미숙해가지고 좀 향해 부탁드릴게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컴퓨터로 하는게 정확도가 좀 아이고 왜 안돌리죠 왜 돌아가 방향전화 버튼이 왼쪽으로 잘 안돌리는거 같애요 미션톨이다 미션 어 50% 한번 새로운게 한번 사볼까요 동의 안되네요 그냥걸로 할게요 이번엔 말없이 좀 가볼게요 아이고 다음번 말없이 한번 해볼게요 아 말없이 한다니까 말하기 쉽같네요 그래서 이거 도망가는 포지션이에요 도망가는 모션이에요 지금 하니까 노래할때마다 이렇게 머들이 쫓아오네요 머들이 쫓아오는데 지금은 저거 저거 쓰고있어서 괜찮은데 죽을때는 벗겨져가지고 저거 왜이렇게 못할까요 원래 손으로는 잘하는데 아 백을 못넘어요 백을 아 이백을 좀 넘어 봐야될텐데 그래야 보험관을 얻을수있거든요 아 아 그러면은 한번 치워볼게요 철이도록 해볼게요 철이도록 해볼게요 철이도록 해볼게요 철이도록 해볼게요 아 습음 불러야 할 때는 안 울리네요 여러분 무한의 계단 최고 기록은 몇인가요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아이고 그래도 치어리더러 많이 가봤는데 치어리더러 갔어요 원래 그래야 했지만 아 50도만 넘네요 일단 보너스 해볼게요 아 중간에 살짝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 사람 뭐하는 걸까요? 담배 피우나? 무슨 거겠죠? 담배 피우는 거 아니겠죠? 아 한번 눌렀는데 왜 두번이 눌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답답해요 악플은 잘지 말아주세요 아 아 이거 이상하네 아 생각보다 힘드네요 내 컴퓨터가 한칸을 가는게 잘 안 보이는데요 잘 5. 69. 제가 기록했어요. 배스트 기록도 넘어 봐야 되는데. 아 저거 잼. 너무 아까워요. 피자배달부. 피자배달원인가요? 배달부죠. 한번 써볼게요. 어쩌면 써봐야죠. 왜 안내러가지. 여기 A, U. 어디서 있냐. 피자. 소리가 켜져있나 지금. 이게 소리가. 어디서리 났네. 여기 좀 죽일게요. 아이고. 소리나니까 그래도 좀 잘되는 것 같아요. 재짐사자마자. 좋겠네요. 이번에는. 그냥 가볼게요. 한강 가는 게 꺾이기 전 계단에서 그걸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강 안 갔어요 100 넘을 때까지 해볼게요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번 넘어 봤거든요 양봉하는 사람으로 아 이거 이건 제가 잘못 넘었어요 왜 이러지 원피자들 말고 비즈니스 매니저는 제일 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복사를 좀 썼는데 렉이 걸리는 걸까요? 제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엄지손가락 올려 보죠 음료뱀 그러면 보너스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성진이와 함께 놀이하는 사연이 강혜니끼비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해주세요 안녕